저는 또 특별히 저희 대구문화예술공연단 고문님으로 계시는 분이세요. 수석 고문님이신데요. 늘 정말 건강도 안 좋으신데 앞에서 많이 많이 이끌어주시는 분이세요. 그래서 모셔서 신청곡 한 곡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문님, 박정우 고문님을 모시겠습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고문은 노래 안 해도 돼. 최애 대구문화예술공연단 고문님과 함께 사랑해주시고 가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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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ο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